하나님의 말씀 10편 115편 1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2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너희고 너희와 또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케 하시기를 원하느라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도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10편 115편은 이런 14절기 때 부르던 할렛이라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감사 예배시입니다 이제 특히 큰 새절기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새절기를 기억하고 꼭 지키라고 말씀하셨죠 그럴 때마다 모여서 지키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으로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9절에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여호와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한다면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누가 나를 좀 도와주면 우리가 그 사람을 나도 모르게 의지하게 되죠 인간이기 때문에 감정이기 때문에 내가 힘들면 누군가를 의지하게 되어집니다 그거를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것을 다른 사람을 의지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어지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이끄시고 가난으로 데려가십니다 누가 지켰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4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가난 땅으로 데려가신 겁니다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음을 맛봤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냐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래서 10편 115편 1절에서 11절 말씀에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러면서 우상이 무엇인지 그 실체를 설명했죠 우상 그래서 4절에서 7절 말씀에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국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맞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라 우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상을 만드는 자도 그걸 의지하려고 만들었는데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의지한다면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여러분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하고 딱 그런 인생이 되어집니다 뭔가가 대단하고 뭔가가 다 이루어놓은 것 같지만 사실상 끝에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의지해야 되냐 여호와를 의지하라 가장 어려울 때 여호와가 생각이 안 난다면 그게 저주가 아닐까요? 그게 재앙이 아닐까요? 가장 힘들 때 내가 여호를 붙잡을 수 없다면 힘든 것이 재앙이 아니라 여호를 붙잡을 수 없다는 것이 재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왜 6월절, 7.7절, 장막절, 5순절 지키라고 했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시편 저자는 많은 얘기를 했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서 광야를 이끌고 가난한 땅으로 인도하신 그 능력이 하나님을 자꾸 찬양합니다 모일 때마다 계속 이 얘기를 또 반복해서 반복해서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이 의지해야 될 대상은 오직 여호와밖에 없다 우리가 왜 주일날 모여서 새벽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내가 의지해야 될 분은 이분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이 어려움을 모릅니다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어려움이 뭔지 몰라요 사람이 행복한다고 행복해 하는데 참 행복이 없습니다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필요한지 사람들은 답을 모릅니다 그 자체가 우상이라고 말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상을 만든 자와 그저 우상 딱 이렇게 말하자면 삶이 삶이 아닌 거죠 보는데 보는 게 아닌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봐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것, 세상이 원하는 것 마귀가 원하는 것만 보고 듣고 냄새를 맡고 행하고 그러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먹고 마시는 게 다가 아니라 먹고 마실 때도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삶이 오직 복음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쭉 얘기했죠 그래서 그게 연결되면서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대서 물어나고 여호와를 경의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우리가 누굽니까? 10편 115편은 쭉 얘기하죠 앞전에도 얘기한 겁니다 10절에도 보니까요 아론의 집이요 9절부터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10절에는 아론의 집이요 여호와를 의지하라 11절에는요 여호와를 경의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 얘기하는 겁니다 전체 이스라엘을 얘기하죠 그리고 종교적 지도자들 아론의 집화 제사장 집화죠 여호와를 의리하라 그리고 모든 백성들 각 개개인을 향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개개인과 지도자들과 그리고 전체 다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이 말은 기억하신 겁니다 잊지 않고 염두에 두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억하사 복을 주시되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늘 기억하시죠 그래서 올 한해 우리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들로서 그 언약 붙잡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게 복인 겁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저를 지키시는 그 복이 개개인과 교회와 믿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복이 평강을 주시는 그 복이 그렇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누리는 거예요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대수 물어나고 여호와를 경애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누구를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애한다 복을 주십니다 여호와를 경애한다는 것은 경애할 대상을 정확히 안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경애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경애하고 싶은 사람을 대상을 정해서 경애합니다 그러나 10편 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를 경애하라 그렇죠?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경애해야 될 그 대상은 누굽니까? 우리가 존중해야 될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모르고 이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있는데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믿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마지막 때 내가 뭘 본다고 하셨죠? 믿음을 보겠냐 믿는 자들은 수두룩한데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예수님을 쫓는데 다 자기 마음대로 쫓고 있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분명한 답이 없으면 하나님께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살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진정한 원약을 굳게 붙잡아라 그 말입니다 14제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고 너희와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최고의 축복이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부모로서의 가장 그게 뭡니까? 우리 자녀들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어찌됐든 간에 내 자녀가 잘 되고 여기에 모든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10편 전자가 그 얘기인 겁니다 너희 곧 너희와 또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복을 빌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향해 복을 빌어야 됩니다 자녀들 향해 복을 후대를 향해 복을 빌어야 돼요 교회를 향해 복을 빌어야 됩니다 온 성도들과 현장을 향해 하나님의 복을 빌어야 됩니다 그래서 2021년 한 해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그냥 똘똘 무장해야 됩니다 여기 누가 봐도 하나님이 주신 복이었구나 그렇죠? 내가 잘난 것이 아니고 내가 노력한 것이 아니고 내가 수고한 것이 아니고 내가 아니고 누구 때문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걸 발견 못하면 여러분 그게 재앙입니다 그렇죠? 뭐 기근이 오고 먹을 게 없고 큰 사고가 나고 병에 걸리고 그게 재앙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로서 모든 것을 다 진행하고 계신데 이걸 모르는 게 재앙인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모르는 게 재앙인 겁니다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시구나 이게 모르는 게 재앙인 겁니다 사람들은 모든 재앙을 육신적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조금 잘되고 성공하면 축복인 줄 압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축복인 겁니다 영적 문제를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참 보고만이면 우리는 영적 문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안 생기고 좋고 슬프고 그게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께 진정 감사하고 여호와를 경애하고 그렇죠?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내가 여호와를 의지할 수 있냐 없냐 여러분 이겁니다 만약 내가 여호를 의뢰할 수 있다면 어떤 면에서는 주일날 예배 교회에 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게 어떤 면에서는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예배 드릴 때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있냐는 겁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냐는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뭔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리기는 합니까 여러분 여호를 의뢰하고 그분을 의지해야 그분 아시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갈 텐데 그분을 의뢰하지 않냐니까 말씀도 안 들리고 들어도 따라가지도 않냐고 그러니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탄식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나를 주여주여 하면서 왜 내가 시키는 건 하지 않냐 얘기합니다 예배 드리는 건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그분을 의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 그분의 말씀을 생명 걸고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다 압니다 제가 저번째 누굴 가서 대학생 두 명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대학교 1학년생이죠 19, 18 이런 여자 대학생 두 명입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얘들이 너무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제가 읽으면서 참 간만에 코로나 사람하고 만나지는 못하고 잘 일하는데 만나서 복음을 전했는데 애들이 너무 복음을 잘 듣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잘 듣느냐 제가 보면서 이야 얘는 이렇게 들으면 그렇죠 그냥 제가 하는 말을 네 이게 듣는 게 아니라 저를 딱 보면서 몰입 있죠 몰입 집중하고 몰입해서 제 말을 듣는 거예요 복음을 설명하는데 내가 완전 몰입을 해서 완전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면 전에 자기가 영접을 했었대 그런데 뭐냐 하면 영접을 했는데 안 믿고 영접을 했었다는 거예요 내리면서 그 말을 하고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역시 못 속인다 이게 여러분 제대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나를 살리는 겁니다 제가 막 복음을 전할 때 뭘 봤냐면 아 얘가 살아나는구나 이렇게 나를 살리는 거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못 듣는다 저주입니다 재앙입니다 지금 아무리 잘 나가도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재앙과 저주가 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듣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리면 모든 재앙과 저주는 다 끊어지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모든 거 회복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다 이걸 느끼면요 여러분 구름대 같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구름대 같이 모여든다 그랬습니다 왜냐? 이걸 체험한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체험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요 썰렁해집니다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조용해집니다 이 체험이 있으면 교회는 살아있고요 교회는 힘이랍니다 그러니 뭡니까? 찬양이 살압니다 찬양이 살죠 예배가 살죠 그렇죠? 성동안에 참된 교제가 이루어지죠 그냥 교회가 뭔지 모르게 북적북적 되는 거예요 우리 시카고에 우리 교회에 있었을 때 주위 사람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늘 보면 그런 거예요 어떻게 소문이 있었냐면 이 교회는 뭐 맨날 북적북적하고 맨날 사람들이 들락날락 들락날락하고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그 포스터를 앞에 지나가면서 보니까 맨날 사람이 들락날락 들락날락 이렇게 왜 그러냐? 옆에 미션홈이 있는지 모르고 애들이 맨날 들락날락 들락날락 기도하더라고 낮에도 들어가고 밤에도 맨날 들락날락 수요일에 금요일에 토요일에 주일에 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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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락날락 소문이 어떻게 보냐? 저 교회는 뭐 저렇게 막 북적북적하고 북적 여러분 그런 소문을 내자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 그런 모임들이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일평생 여호와를 의지하는 이 축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의뢰하기 때문에 의지하기 때문에 너와 너의 자손을 더욱 번창케 하실 것이다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데 여호와께서 너와 네 자녀를 번창케 하기를 원하신다 복을 빌어주란 말은 참 애매한 얘기입니다 말씀을 오해하면 사람들이 뭐냐 가서 복만 빌어줍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복을 빌어준다고 해서 이 사람이 복을 받기도 하겠지만 진짜는 뭐냐 복을 빌어줘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복을 받을 준비가 그릇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복음적으로 해석을 해서 복음을 빌어줘야 또 하나님 역사한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복을 빌어라 사람들이 안 받으면 그 복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복 받을 그릇이 없으면 아무리 복을 빌어줘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가진 자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게 복음을 너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돌아다니면서 복만 빌어주고 있어요 자녀를 위해서 사람들을 놓고 계속 복만 빌어줘야 되는데 복을 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복 받을 사람으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릇이 없는데 암만 담으려고 해보세요 안 담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은 뭐냐 요하께서 너희 곧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케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 때마다 모여서 요하를 의지한 겁니다 이런 자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복을 안 빌어도 복을 받는 거죠 보글로 요하께서 너와 너희 자손을 번창케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그릇을 준비되는 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원래 의미는 영과 진리로 그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육으로 드립니까? 우리 영을 드리려 진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예배 때 내 영으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부터 드리지 못하면 우리는 그건 예배가 아닌 겁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교회에 나와야 될 이유도 없고 그렇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는 거예요 더욱 번창케 하시기를 원하노라 10편 제자가 얘기합니다 15절에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된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누가 복을 줍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누가 복을 줘야 됩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복을 받아야 됩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께 전능자 하나님께 그렇죠? 그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로다 여러분 나쁜 사람들에게 복을 받아보십시오 나쁜 사람들에게 돈 받고 나쁜 사람들이 뭘 받아보십시오 이거 나중에 다 토해내야 됩니다 그렇죠? 누가 훔친 물건 가져와가지고 같이 나랑 놀았어 이렇게 걸리면 다 토해내야 됩니다 훔친 물건 팔아가지고 작물에 이렇게 넘겼다 나중에 다 토해내야 됩니다 나에게 도움을 많은 사람들이 주는데 그런 도움 말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오는 그 도움을 받아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이래야 깨끗하다고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내가 힘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힘을 주는 그런 도움을 받아야 돼요 내 영혼이 소생케 되어지는 그 힘을 받아야 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다 여호와의 하늘이라 사실 하늘만 여호와 거고 땅은 몸을 여러분 잘 보시는 하늘과 땅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우주에서 하늘에서 우리 모든 것을 통치하시죠 말하자면 인간적인 보호는 높은 곳에 계신 분 우리는 낮은 곳에 있는 겁니다 이 낮은 곳에 우리가 살도록 다 주신 거예요 높은 곳에 하신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하늘은 여호와께 속했다 그 말이에요 땅은 인생에게 주셨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스리고 정복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납니까 여호와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참된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 여호와를 의지할 때 뭡니까 이 땅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산업을 다스립니까 간단합니다 여호를 의지하는 자가 산업을 다스리는 겁니다 여호를 의지하지 않고 있다면 나는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다스리는 걸 못하는 겁니다 돈을 잘 번다 돈을 못 번다 세상적인 표현일 뿐이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다스리는 것은 아닌 겁니다 가정을 받았습니다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가정의 사람들이 행복하다 불행하다 얘기합니다 사실 별로 의미 없습니다 행복할 때 있고 불행할 때 있는 겁니다 기쁠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는 거예요 그 가정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냐 이게 중요한 것인 거예요 그 다스림 가운데 있다면 나에게 어려움이 있다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데 사드랑매삭 아벤누구가 뭘 깨달았냐 내 인생을 여호와가 다스리고 계시는데 죽는 게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죽어야 될 시간이라면 죽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불 속에 죽지 뭐 우상 숭배는 못한다 뭐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시네 내가 어찌 우상에게 절을 하겠냐 나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인데 내가 어찌 우상 앞에 머리를 숙이고 절을 하겠냐 이거 보통 얘기가 아닌 겁니다 그렇죠 나를 다스리는 분이 여호와신데 나는 그 여호와만 의지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오늘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릴 텐데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내가 진작 예배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의지할 그릇이 없다면 우리는 백란을 예배를 드려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나그나 내 중심이 글쎄요 하나님이 아시겠죠 우리가 어떤 중심을 가진지는 하나님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 10편 저자가 115편에 말한 대로 진짜 여호와를 의지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우상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돼 나를 건질 수가 없다 나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지 않는 이상 지금 내가 내 스스로 해결한 그 문제는 죽을 때까지 있습니다 몇 배로 더 크게 나에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방법으로 해결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해결을 안 해 주십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해결하지 않는 그때의 하나님의 말씀을 못 잡고 더더욱 주를 의지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는 이 문제가 나를 찾아오지 않도록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래서 6월절마다 오순절마다 그리고 이 초막절마다 와서 뭡니까 이거 지키라고 말인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래요 그래서 새해 절기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응답을 누리라고 말입니다 17절입니다 죽은 자가 여호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 내려가는 아무도 못하리라다 죽은 자가 여호를 어떻게 찬양합니까 적막한 데 내려갔어요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여호를 찬양 못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안 나 진짜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영원히 죽은 자 여호를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불신자가 노래를 잘하고 찬송가를 잘 벌어도 그거는 여호를 찬양하는 게 아닌가요 말 그대로 노래를 하는 거지 그렇죠 영원히 살아있는 여러분과 제가 찬양을 하는 겁니다 여호를 의지하는 여러분과 제가 여호를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찬양을 기쁘시게 받으신다 여호를 의지하는 제가 여러분이 우리 어떻게 됩니까 이 복을 빌은 겁니다 그렇죠 나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교회를 향해서 현장을 향해서 이 복을 빌어야 돼요 복을 빌면서 뭐 해야 된다고요 그릇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가 전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복을 빌어요 하나님 복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의 예술과 그리스만을 정확히 전하고 복을 빌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로 복 빌는 것은 무엇이냐 뭡니까 전도와 선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전도와 선교의 마음을 가지고 하고 있다 그 모든 것이 복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 사람들을 살리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이걸 안 했다는 거지 자기들이 선빈이나 가고 이방이들을 짐승처럼 몬 겁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노예로 포로로 소국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뭐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죽은 자가 여와를 찬양지 못하라니 적막한 데 내려가는 아무도 못하리라 아무도 못해요 죽은 자는 찬양 못합니다 여와를 찬양하는 것은 특권입니다 여러분 이건 축복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냐 여와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뭡니까 여와를 찬양하는 겁니다 정시기도는 뭡니까 여와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24시 무시기도 하면서 여와를 찬양하는 겁니다 일할 때나 집에 있을 때나 누구를 만드는 밥 먹을 때나 뭘 하든지 여와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죽은 자는 여와를 찬양하지 못하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와를 찬양할 것이다 여와를 찬양하는 자 뭡니까 오늘만이 아니라니까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영원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의지할 그 대상자가 되실 것이다 여러분 이 답을 내려야 됩니다 이 답을 가져야 내가 의지할 분은 여와밖에 없구나 예수만이 크리스도구나 어떻게 나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오직 예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요새 계속 주일날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어라 그렇죠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살아라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여와를 위한 인생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꼭 붙잡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다 바꿔야 됩니다 목사님이 편집하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편집해야 되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교회 나와도 말씀을 이해 못하면 자꾸 세상 것으로 자기 자신을 편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야 돼요 복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약으로 편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으로 복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편집하지 않으면 여러분 큰일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정말 너무 무지무지한 겁니다 와서 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여와를 의지 못하냐 의지하고 싶지만 이미 다른 것으로 가득 찬 겁니다 이미 다른 것으로 각인되고 다른 것으로 다 편집이 돼서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도 안 따라 못 따라갑니다 이걸 바꾸기 위해서 편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 드릴 때 집중기도 속에서 예배를 드려서 생각을 바꾸라 그 말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내 생각에 바뀌지 않으면 내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내 인생이 바뀌지 않으면 나와 관련된 모든 현장은 똑같이 있다 그 말이에요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녀를 바꾸시고 후대를 바꾸고 싶다 반드시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오면 여러분 안 바뀝니다 내가 이 자매를 만났는데 뭘 하냐면 자기네는 불교 집안이었대요 어느 날 엄마가 오더니 얘야 나는 오늘부터 교회 다닌다 그랬더니 딸한테 계속 교회 가자고 그러고 말씀 들어보라고 그러고 계속 혼내는 거예요 그런 자매를 만난 겁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복음 전하고 영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간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생각이 안 바뀌었는데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데 뭘 전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는 거라고 베드로가 안진병에게 얘기했습니다 베드로가 뭘 가지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당연한 이거는 속일 수가 없는 여러분이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남에게 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자녀에게 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남편에게 아내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뭐냐 뭘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편집되지 않으면 반드시 여러분은 세상껏 주고 있습니다 창세계 3장 주고 있습니다 절대적입니다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원하는 것, 중심 전부 다 창세계 3장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편집돼서 뭡니까 말씀을 줘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치유할 수 있는 그걸 줘야 되는 겁니다 내가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줍니까 그래서 말씀을 편집하라, 편집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받지 못하면 절대 못 줍니다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과 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마음은 있는데 뭡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올인이 안 된 거지 이것밖에 없다는 답이 안 나오면요 여러분 한 발만 당기면 언제나 뺄 수 있습니다 사드랑 메사 가벤누브와 같이 올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느니 안전벵이가 일어나면 언제 안전벵이가 일어납니까 안전벵이를 일으킬 수 있는 그 답을 가진 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이 답을 가지고 있다면 자녀들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 답이 없다면 걱정하셔야 돼요 걱정하는 게 아니라 걱정이 파도처럼 밀려올 겁니다 밀려오는 그 걱정을 여러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밀려오는 파도처럼 밀려오는 그 걱정 속에 여러분과 제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까 라고 그때마다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많이 여러분과 제가 회복이 되지 회복되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걸 깨달은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봤냐 천하인간의 구원어들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 예배가 어떤 예배냐 모든 것을 회복하는 그 예배인 겁니다 유일한 방법을 주신 그 예수 이름 붙잡고 여러분과 제가 회복하는 그날입니다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참된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토록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자들이 일평생 여호 하나님을 의지하는 응답과 축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의 복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의지할 것은 그 어느 누구도 어떤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그 말씀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 속에 아 예수만이 그리스도구나 이 답을 누리게 하시고 예수만이 이 언약을 예수만이 모든 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시구나 예수만이 나의 의지할 분이시구나 라고 깨달아지며 그대로 실철되어지는 참된 축복을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앙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일평생 여호와 를 의지할 우리 온 성도들 머리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